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강아지를 데리러 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는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인데 하하 그렇게 하면 안돼 저희 젊은 부부인데 저희 온타리오주에 진짜 그렇게 할거야? 온타리오주의 졸지타운에 있는 강아지를 저희가 찾았어요 그래서 강아지 종은 이제 Jack Russell Terrier 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제 차 빌려서 강아지를 데리고 가려고 출발중이에요 강아지 데리러 12시간 운전합니다 12시간이나? 12시간이나 그러니까 우리 여보야가 이제 운전을 하고 나를 이제 옆에서 디제잉을 맡으면 되는거죠? 아니야 아니야 일단 출발해볼게요 바이바이 우리 붕이를 위해서 좋다 바쁘다 오네 아프지? 너무 바쁘다 1시간 남았는데 파이파이치이 쀕띠이 이거 하면 되겠다 이거 환불이다 이거 없었잖아 이런 통 그치 통은 사야돼 통은 왜 있어야 돼? 들고 다닐 때 진짜 편해 이거 아 진짜? 그래 걸고 다니면 되니까 둥이 뭐 빡센 거 하나 사줄까? 근데 이런 줄은 있어 아저씨가 갖고 있더라 여기도 볼 수 있어 여기 뭐 있을까? 둥이 뭐 가줄래? 둥이 관심 없어 둥이는 다 재미있거든 둥이 갖고 사와 어두운데 밤에 나가면 산책 시켰을 때 다른 타운도 다 볼 수 없이 이런 거 하고 둥이가 고르라 하자 여기 여기 많으니까 나는 뭐 이런 게 마음에 드는데 너무 비싸네 근데 형 이거 좀 좋아하네 자기야? 형이가 고르라 해 둥이가 뭐가 좋아 뭐가 좋아 둥이 관심 없대 왜 이런 거 궁금해 먹는 거 아니면 필요 없대잖아 오케이 제일 싼 거 아주 효자야 효자 이거 벌써 이거 하자 그걸로? 네 둥이 이름 새기고 있어요 신화전은 이런 거 한 다음에 여기 코드 앞에 자리 네 글자를 입력하면 여기 알파벳이랑 이 머신을 통해서 이름과 연락처로 남긴 다음에 이렇게 레이저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름 저희 몽몽 이름 둥이고요 둥이에요 사랑둥이 둥이 자고 있어 둥이 자고 있었어? 사랑둥이인데 피곤둥이 피곤둥이 피곤둥이네 둥이는 이제 품에서 자고 있고요 음 발걸아 오빠 저는 지금 신경이 매우 거슬리는 이름표 한 마르 이빨 안 부르시던네 둥아 둥아 가자 둥아 가자 두 씁니까? 아 너무 귀엽네요 얼굴은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아 피곤하죠 두루룸 양이 양이 아, 수식이랑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면서 먹었네? 아, 뭐 그래도 되고? 둥이, 둥이 이래. 둥이 이래. 둥이가 온 게 복이었나 봐요. 무지개가 딱 마침 저희 앞에 딱 와주는 게 둥이가 이제 복둥이가 되려고. 근데 아니, 둥아. 우리 7시간 40분 더 달려야 된다. 다이전이요? 다이전이요. 다이전이요.